네 그러면 제1세션 세 번째 발표와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로는 이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석우 교수님을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평소에 영토 분쟁이나 도서 영유권 또 해양법 또 국제법에서의 제3세계적인 시각 이런 관점 그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문을 발표하셨으며 현재 대한국제법학회의 영문저널인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의 편입장을 맡으셔서 이 잡지가 자리 잡는데 초속을 그동안 다져오셨고 또 여러 국제적 학술 저널이나 연구기관의 이사 또는 자문위원 등으로 맹활약 중인 국제법학회의 기둥 같은 교수분의 한 분입니다 토론자로는 연세대학교 장외과의 김명석 교수님을 모셨는데 우리 학계 정치외교사 분야의 대가라서 국제정치학회 회원들이야 소개를 새삼 안 해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법학회 회원들 역시 아마 김명석 선생님 저작을 한두 편 이상씩은 다들 대부분 평소에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전쟁체제 탄생으로 한국경찰학회 학술장도 받으셨고 또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을 오랫동안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자꾸 시간이 더 조여서 세 번째 발표자 토론자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예정 시간에 비해서 15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쓰긴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20분 내서 좀 빠지는 시간으로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석우입니다 먼저 오늘 21회 국제법학자대회에 초청해 주신 한 학회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2001년에 대일평화조약의 2조 1항 영토조항을 갖고서 썼는데 당시가 대일평화조약 체계 50주년 기념이 되던 해였는데 올해 벌써 70주년이 됐습니다 당시 학위 논문에서 제가 선착한 것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초안두를 놓고서 보게 되면 일본의 영토 분쟁으로 있는 쿠릴섬, 생카쿠섬, 독도의 상호 연관성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조약의 해석을 하다 보면 평화조약이 갖고 있는 매우 정무적인 이런 성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저희 국제법학회에서 논의가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위 논문을 할 당시에 핵심으로 떠올랐던 것이 당시 2000년 초반에 영토 분쟁과 관련된 중요 사건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많이 판결이 났습니다 까타르바레인도 그렇고 나이제아 까메른도 그렇고 이러한 등등의 사건을 봤을 때 평화조약에서 언급된 문건들이 가질 수 있는 증빙력, 재판에서의 증빙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놓고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평화조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사회에 보신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 쪽에 오히려 더 방침을 두고 있어서 오랜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대일평화조약의 한 축으로서의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사실 국제법 내지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실증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 것이 저희 국제법학계, 국내에서 연구하는 국제법학계의 역할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마 첫 발제자인 김성훈 교수가 얘기한 투일적인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번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조약 체결과 식민지 문제의 인식, 식민주의와 반공주의 결합과 경쟁관계의 지점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조약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거나 방점을 두고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국주의와 도덕, 모랄리티와 임페리얼리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화조약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코 평화 강화조약이 이루어진 지 70년이 됐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도 한 80여 건의 학위 논문들이 국내에서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평화조약과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시 말해서 독도 문제라든지 어업 문제, 청구권 문제, 이런 등등의 한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법의 접근이 현안 위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학위 논문들을 보게 되면 평화조약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점들, 독도 문제, 그다음에 청구권 문제, 제일조선인 문제 위주로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동서의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사실 학회에 발제하신 선생님들을 많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비교법적인 연구들도 최근에 들었을 수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비교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국제파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의 인식, 법실증제의증 인식하고 국내 학계에서의 접근 방향과의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천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일평화조약에 나왔던 크리아 조선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언급들 그다음에 독립승인, 먼저 발제해서도 언급이 많이 됐었죠 이런 독립승인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한국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비교함과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신중해야 되는 점도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문제에 대한 당사국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민지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사실 작은 페이퍼의 한 분야로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인데 저희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행사와 관련돼서 특히 주권적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해석이라든지 실행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의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서의 저항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후 폐전국이며 일본의 영토 또 식민지 처리 과정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관련해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들의 해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 식민지 시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어떤 대응 방안 내지는 저항에 대한 해석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이전 발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가 많이 언급이 됐었죠 존 포스터 덜레스는 사실 전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 덜레스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주약체결 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 내지는 일본과의 관계 평화제약에 있어서의 이조의 해석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은 지금까지도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건들 관련해서는 지금 발제문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일본이 주정하는 것과 미국의 인식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주권이 평화제약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이제 지속된다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서양의 제국주의의 어떤 패턴, 양태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이 대일평화제약의 초항 작성 과정에서 했던 행위들은 이제 문건으로 다 열람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전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어떤 행위들 자체를 전쟁이 아닌 반란의 수준으로 평화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평화제약 자체에 있어서의 한국의 법적 지휘 내지는 참가국 지휘 문제까지도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제약의 선물로 인식되는 그 이후에 있었던 한일회담의 과정 다시 말해서 1965년 한일기본제약체제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가 되는 이러한 평화제약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한일화평화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들이 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배가 정당했다고 보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인식은 지금까지도 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세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틀을 구상하고 있는 측의 인식이 같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미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보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사장입니다 샌프란시코 평화제약 검토와 비판에 놓고 봤을 때 샌프란시코 평화제약의 관련 국가를 개걸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조약이 미국 지도하에 자유진영연합과 일본 간에 체결된 부분 강화제약 편면 강화제약이라는 거죠 당시 일본에서도 이 편면 강화제약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다만 이러한 편면 제약이 미국의 지도하에 특히 덜레스의 지도하에 급속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패전국인 일본의 매우 호의적으로 전속이 되게 된 배경에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비롯한 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과 관련된 교차점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텐프란시코 평화제약 체제의 불공정성, 내지는 비합리성에 대해서 비판함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 얘기하고 논문을 쓰는 많은 선생님들 특히 초안을 좀 보시고 관련된 문건을 보신 분들은 패전국에 대해서 전승국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관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들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토조항과 관련해서도 더 레스 초안도 알려진 쇼튼드 버전, 단축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자조약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양자조약으로 해결할 수 있게, 양자간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일본의 정상화의 방점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진 것이 대일평화조약입니다 한국의 참가국지 문제 자체에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스케피인 1757에도 언급돼 있습니다만 특별지휴국의 형태로 언급이 돼서 결과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 어떤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불안 상황에 한국이 놓이게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 자유세계의 최전선이라는 한국의 현재적 가치를 강조한 반면에 한국은 현재의 가치보다 일본과 선전포고나 투정이라는 과거의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를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제1차 답심서로 인해서 한국이 교정국, 연합국이 아닌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로서 과도한 영토 활용이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주약 참고 지휘 여부는 평화조약 주도국인 미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대안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앞에 발제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평화조약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식민지 문제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선국들이 자국의 식민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들이 자국이 갖고 있는 식민지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역동적인 관계가 평화조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좀 관과하면 늘 좀 인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대일평화조약을 접근하는 방에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삼자를 동등한 대등한 지휘에 놓고 보는 거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태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인식을 한국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권에서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한국의 법적 지휘라든지 한국 영토 처리 문제라든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접근하는 방향은 태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세 개의 국가가 하나의 등가성을 갖고 있는 동등한 법적 지휘를 갖고 있는 국가나 엔티티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대일평화조약, 샌프란시코 평화조약에 남은 식민지의가 지금도 이어져 있고 그것은 그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늘 많이 언급하고 있는 대일평화조약의 제2조 A를 보게 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저희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인정하고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데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평화조약을 기초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집단안보체제와 관련된 기정이 평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전순국과 패전국 간의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영토 내지는 청구권 내지는 인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집단안보체제가 들어간 것이죠 부분강화조약, 표명강화조약이라고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 가운데 이러한 집단안보체제가 어떤 기능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일평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동시에 진행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미소냉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에는 매우 중요한 목표였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어떤 해방의 논리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오늘 먼저 발제에서 망각이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노트에 망각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망각은 대일평화조약이 어떻게 보면 패전국 일본에도 매우 불행한 역사적인 결과를 투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문건들 가운데 특히 요시다고의 회담록이라든지 많은 문건들을 보게 되면 일본은 일본이 저지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없는 것이죠 결국 행위 자체에 대한 망각이 어떻게 보면 대일평화조약이 패전국이 일본에 준 가장 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결과가 결국은 동아시아 체제에서 70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당사국들이 배제가 된 부분조약 내지는 편면 강화로서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패전국 일본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등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지금이 대일평화조약이고 그 대일평화조약이 결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과 관련된 재판 등 한일 간의 많은 현안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체제에 지금까지 주어지는 파생되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강사에 결론적으로 한두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대일평화조약을 확인 논문을 쓰고 나서 계속 천착해 봤을 때 하나 좀 빈 공간이 있다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도 일부 단편적인 내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니더라도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1945년부터 1948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군정과 일본의 GHQ 스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어떤 문건들에 대한 연구가 좀 비명이 정확히 되면 대일평화조약에 있어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행위들이 있어 왔고 그러한 행위들이 단편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기에는 부분적으로 매우 미약할지언정 아마 일련의 행위들을 저희들이 큐믈리티브 이펙트라는 용어를 가끔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경우에 그것이 일본이 얘기하는 저항의 어떤 반란의 수준보다는 더 높은 저항이 되고 그것이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강화조약이 전쟁 상태를 중식하고 평화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지만 전선국과 패전국이 힘의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결부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샌프란시코 평화조약이 전선국인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이라지 여타 강화조약과 달리 패전국 일본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된 것 자체로만 가지고는 크게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평화조약이 샌프란시코 평화조약이 식민제국주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고 냉전의 선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은 직접 식민지배 과정의 불법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방향으로 매우 천천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일평화조약 체제 샌프란시코 평화체제라는 아주 오래된 다자체제 안에서 식민지 문제 청산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우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즉 샌프란시코 평화조약이 유일한 전환위관계의 국제법인 전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원고를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요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사회자는 가급적 한마디라도 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명석 교수님을 모시고 한 7분 정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시간 내셔오셨는데 시간 내셔오셨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중한 학술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3년에 아까 이근관 회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국제법학회하고 한국제정치학회가 한반도 정전체제에 관해서 공동학술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학술회의를 한국제정치학회 쪽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주 불안된 학술회의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서구 교수님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과 식민지 문제 인식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과 경쟁관계의 지점에 관한 지정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문의 결론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이 지금 주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저도 2007년에 국방연구의 당시에 육자회담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연지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체제 혹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쓰는 것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할 때는 역시 1951년 9월 8일 같은 날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합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후 현재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평가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년 혹은 53년 결국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53년 한미상호보장조약의 탄생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본하고 저런 동맹조약 체결하면서 왜 우리하고는 동맹조약 체결하지 않냐 이런 압박의 그러한 역할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하나의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이제까지 왔던 한 70년의 이 시간을 전쟁상태에 가깝게 볼 거냐 아니면 평화상태에 가깝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석우 교수님께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제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어쨌든 보장해왔던 그러한 불안전하마 평화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1951년 2월 1일 중국공산당이 파병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인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침략국 기정을 국제연합으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반영을 해서 당시의 시재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민지 문제에 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반공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라는 도그마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반반공주의적 도그마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러한 도그마를 다 극복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식민주의와의 결합을 얘기하셨습니다 식민주의와 결합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게 서론에서 언급하신 게 2008년 리비아, 이탈리아 우호 협력 조약입니다 그걸 베를루스코니하고 가다피가 체결한 조약을 언급하셨고 이것은 사실 아까 언급됐던 트웨일, 이러한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러한 조약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북조선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식민지 문제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이게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처리하기 위한 평화협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하고 리비아 우호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참고 사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가해국과 피해국에 50억 달러를 줬죠 이탈리아가 50억 달러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해국과 피해국이 동반 성장하는 이 모델은 바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모델하고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일 기본조약이 여러 명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탈리아하고 리비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모델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트웨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제3세계나 서구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덜레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김승배 교수도 덜레스에 대해서는 단독 논문도 쓰셨습니다만 덜레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공주의랑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좀 더 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존 포스터 덜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존 포스터 아닙니까 존 포스터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승만의 청일정기에 등장을 해요 1900년에 한성 감옥서에서 쓴 원고에 복기특이라고 해서 복사특이죠 복사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이 됐는데 우리 오늘 사회 좌장을 맡으신 정인석 교수님께서 그거를 한 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아주 정밀하게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이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박사학위 논문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커팅 엣지한 그러한 논문을 써냈다 이것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덜레스에게 굉장히 인프레시브한 영향을 저는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에 한국 문서, 한국 정부의 입장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문서들은 사실상 이승만이 지휘했거나 이승만이 작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국제법 박사학위 논문과의 연결성 속에서 이 덜레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이 오랜 문명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망각의 국제정치학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일단 예배와 미사를 강조합니다 예배와 미사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예배와 미사를 통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덜레스를 보게 되면 덜레스를 그냥 단순한 무슨 반공 십자군 정도로만 그렇게 폄하해서만 볼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성립 시점에 관해서 이서우 교수님은 나가사와 육고 박사의 논문을 여러 번 인용하시면서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영토가 분리됐을 때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성립됐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럼 1948년 12월 12일 제3차 파리위원총회에서 국제사회가 그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1949년 이후 국교 승인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관계상 마지막으로 용어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합방, 한일병합, 강제병합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용어들을 모두 반표문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세 용어들 사이에 국제법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데요 그다음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 징용이나 징병이 다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가고 싶어서 징병되는 사람 없죠 그게 강제죠 그런데 굳이 강제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어요 저는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법원 판결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제 동원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그냥 징용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새로운 시각도 제시해주고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 1, 2분 내로 어떻게 될까요? 전명한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토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지적하셨었는데 평화체제하고 조약체제에 대한 어떤 구분 문제 그다음에 방공지에 대한 어떤 접근 해석 문제 그다음에 식민지에 관련해서 리비아, 이탈리아 관계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의 관계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덜레스 관련된 여러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덜레스 외할아버지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문명사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하신 것은 매우 의미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덜레스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역할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동의는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주변과 관련된 문건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민국의 성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1952년도 제가 단정조사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특히 그 관련된 해석 가운데에서 미국과 일본의 특히 미국의 인식이 52년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법의 어떤 인식과 관련해서 한국이 한국의 국제법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상 표현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마 논문 쓰는 과정에서 병합 그다음에 강제징용 특히 항해병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인용되는 문건들 자체도 이렇게 아마 혼재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논문 쓰는 과정에서 그런 혼용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서 가장 적합한 용어로 정리해서 통일화하는 게 좋지 않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대리평화조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복합성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70년 전의 일이지만 결국은 현안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 검토는 좀 필요한데 결론을 썼습니다 답은 쓰지 못하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던지는 멘트를 썼습니다만 대외평화조약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금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기재에 대한 출구 내지는 기재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한 16, 17분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질서 비교적 비교의 관점에서라는 제1세션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제2세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진행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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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